자, 우리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우리 프로이트가 한 얘기는 억압된 충동이나 그리고 감정을 그냥 알아차려서 중화시키고 승화시키라는 거지 승화시켜서 그 일로 감정으로 사랑의 일, 기부, 나눔 그리고 창조적인 건설적인 욕구로 돌리라고 했지 그것을 억제시키고 표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우리 정신간호사분들이나 정신과의사분들 많은 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정신분석학 배우는 게 프로이트하고 융이죠 구스타프 융, 구스타프 융 자, 우리 프로이트와 구스타프 융의 이론 아닙니까? 자, 프로이트는 누굽니까? 정신분석학의 아버지고 그리고 그 제자 겸 융이 찾아가서 프로이트에게 많은 걸 배웠죠 하지만 요즘은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보다 우리 융의 이론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페르소나, 우리 가면 자, 짧게 한번 여러분들 분석 한번 해보세요 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란 책은 뭡니까? 무의식 속에 놓여있는 우리 마음의 꿈 꿈이 노출되고 우리 꿈에 대해서 해석을 자꾸 바라는 분들 많이 계신데 꿈에 대한 해석의 프로이트의 책을 보면 우리가 무의식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꿈들 무의식이 꿈으로서 불만에 우리가 어릴 때 유년 시절에 불만과 억압, 성적 억압 아니면 부모들의 억압, 아니면 친구들의 억압, 왕따 이런 여러가지 마음에 있는 심리적인 억압 상태를 중심으로서 꿈이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우리 심리를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억제된 우리의 본능의 표현이라고 프로이트가 얘기했죠 자,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프로이트한테 배우고 융은 항상 프로이트를 존경하고 제자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융은 프로이트에게 배웠지만 융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억압된 표현의 본능이 꿈으로 나타나고 내 무의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융은 반면에 자기 꿈이란 건 자기검열 그러니까 스스로를 계속해서 검열하고 내 감정을 억압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표현했어요 프로이트와 달리 프로이트는 스스로 억압했던 감정 유년 시절에 억압했던 감정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억압된 게 나오면서 업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표출된다 꿈이 나오고 꿈이 생기고 안 좋은 꿈도 꾸고 계속해서 무의식에서 표출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융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려는 그냥 적극적인 상징의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프로이트는 그냥 억압된 감정에서 튀어나오는 거고 융은 내 적극적인 그냥 상징의 표현이라고 완전 반대되는 이론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미 그것은 내가 페르소나로 내 감정의 표현일 뿐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의 표현일 뿐이지 내가 억압된 본능이 아니다 내가 노출하고 싶은 적극적인 표현이다 아니면 프로이트는 내가 억압된 감정이다 이 두 이론이 가장 상반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냥 내가 표출되고 싶은 하나의 가면의 표출일 뿐이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내 억압된 감정이다 이래서 두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어머니 격이죠 융과 프로이트는 이렇게 대립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내용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다 같이 통찰해야 됩니다 귀점 명상을 하시면 마음의 구조와 무의식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무엇인가? 자, 우리는 이렇게 보자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릴 때 억압되었던 것이 내 업이 되어서 만들어졌고 이것이 현실의 애구 속에 굳어졌고 지금의 감정 속에서 이게 표출되고 표출되는 건 누굽니까? 지금의 나죠 억압된 감정이 끌어온 것들이 그대로 만들어졌던 내 업식의 까르마 속에서 자, 이것이 지금과 연결되죠 지금과 연결되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것이 불만과 억압된 감정과 상황들에 표출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빨리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융과 프로이트의 이론과 같이 믹스된 이런 감정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정신분석하기에 이론해 아주 그냥 그냥 습자지처럼 아주 얇게라도 맛을 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지만이 내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분출되는지 어느 정도의 가는 길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 스트레스 속에 밖에 없어요 채원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는 감정을 잡고 있지 말고 그대로 놓아버려 해요 자 채원님 놓아버리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 감정을 잡고 있으면 그 감정에 스트레스를 받은 감정에 잡고 있으면 자, 스트레스 받은 원인이 뭐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에요? 아이들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뭐예요? 자기의 직장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이성친구 때문이에요? 뭐냐고요 스트레스 생각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날 때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화났다 뭐 애인 때문에 화났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보지 말고 상대방을 존재로 보지 말고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보란 말이에요 감정 엄청난 심리기술이죠?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뭔가 일어났다 그때 그 감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 전의식 생각의 전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당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반드시 당신이 아니라고요 생각일 뿐이라고요 또 다른 그냥 하나의 수족과 같은 생각은 하나의 존재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생각은 존재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생각일은 존재가 일어나면 그 생각을 바라보는 내 감정 투영된 내 감정을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일어나는 감정을 감정을 놓아버리란 말이에요 감정을 우리는 보통 대상을 놓아버리라 해요 내 남편 때문에 힘든 거고 내가 돈 때문에 힘든 거고 내가 직장 때문에 힘든 거고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든 거고 항상 아이 때문에 힘들고 시부모 때문에 힘들고 항상 그렇게 대상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상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그리고 대상은 생각과 기억이란 말이에요 생각과 기억에 쌓여있는 순간 여러분은 스트레스 속에 평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과 기억을 보지 말고 그 생각을 바라보는 감정과 기억을 바라보는 감정을 놓아버려야 한다고요 생각을 바라보면 스트레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 아이 내 아내 시부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착각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착각하는데 이 생각이 나라고 또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계속해서 허덕여요 이 생각 때문에 수없이 많은 현자와 맹자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부타 예수께서 이 생각을 놓아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하란 말이에요 이 생각은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 무상하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있는 순간 고통에 빠진단 말이에요 무상고란 말이에요 이 생각은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고 무하란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내 생각에 왜 계속 집중하고 있냐고요 왜 계속 집중하냐고요 내 생각에 이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데 이 생각을 왜 붙들고 계속 이 감정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 감정 속에 있지 마란 말이에요 이 감정을 놓아버리란 말이에요 돈을 미워하는 마음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제 1의 화살을 얻어 맞았을 적 제 2의 화살은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란 무의식이 계속 이 생각과 기억 속에서 감정에 노출되어 있어서 내가 유한한 끌어당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석과 같은 무한한 끌어당김의 존재인데 내가 아버지같이 싫었던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아버지는 남자잖아요 남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내 안에 있는데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거짓말과 진실을 착각해요 내가 돈이 정말 싫어 돈 때문에 힘들어서 하면 돈 또 안 와요 누가 돈이 가요 돈에는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돈한테 감사하고 돈 때문에 희망이고 돈을 또 잘 나누고 잘 쓰고 잘 기부하고 잘 나누고 좋은데 쓰고 이런 사람한테 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고마워하는 사람 돈 때문에 힘들었어 돈은 내 인생을 망쳤어 돈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해 아버지 엄마는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 물려주지 않았어 내 집안에는 돈이 없었어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내 스스로 끌어당김으로 자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돈에 대한 감정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누가 어느 존재가 돈이 나한테 끌려오냐고요 여러분은 미립자로 존재되어 있어요 양자 물리학을 보세요 여러분은 미립자입니다 돈도 미립자예요 이중 슬립시름 알죠 이중 슬립시름에서 미립자를 계속 쌓잖아요 관찰자대로 관찰자대로 관찰자 효과대로 그 미립자가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돈에 대한 미립자나 우리 인간의 미립자는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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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아이유슈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빛과 물질 에너지 인간이든 뭐든가 쪼개고 쪼개고 나면 형태만 다를 뿐 다 똑같다고 그러면 이것은 끊없이 움직이는 끊없이 끊이론에 보면 끝없이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그냥 미립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비슷한 것끼리 끊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미워하는 미립자가 있는데 남자를 미워하는 미립자 아버지는 남자잖아요 그런데 어찌 내가 좋은 사람 인연에 좋은 낭군을 만나고 내가 미워하는데 돈에 대한 미립자가 믿고 믿고 그런데 어찌 내한테 큰 부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또삼에서 최완님 로또 꼭 되게 해주십시오 로또 받는 명상 만들어주세요 부자가 되는 명상 듣고 있습니다 무용치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무의식에 대한 마음이 감정이 바뀌지 않는데 무슨 수없이 명상을 불을 끌어당기는 명상을 들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은 양념할 수 없는 셰프가 양념하는 법 물과 기름 소금에 양념하는 법도 모르면서 셰프가 된다고 하는 건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무엇으로 가고 있는가 내 감정이 일어날 때 무엇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디에도 집중하지 마세요 대상,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왕따를 당한 상황, 어떤 돈, 돈 때문에 힘들어 상황 이런 것들의 기억과 추억 속에서 허덕이지 말아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압력 밥솥에 밥하면 마지막에 치이 나오죠 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압력 밥솥이 문제가 아니라 밥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억압된 감정이 나오는 치이 하는 그 압력에 세어 나오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 자체가 밥이 될 수 없고 전기밥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내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에 치이 하고 나오는 것일 뿐이지 그 일, 그 존재, 그 상황, 그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누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귀천명상 가족이면 가족이나 아이들에게 엄마 내가 스트레스 받아 오늘 그 친구가 나에게 화를 했어 엄마 그 필통을 떨어뜨려서 내 그 볼펜 아니면 뭐 뭐가 부러졌어 정말 스트레스 받아 엄마 그 친구가 떨어뜨렸어 그 친구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어 엄마 아니면 때론 남편이 야, 부장인 말이야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회식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지 뭐야 그 부장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부장을 탓하지 마라구요 그 아이를 탓하지 마라구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부장, 뭐 그런 부장이 다 있어 맞장구 친다고 이러지 마세요 그 부장 나쁜 부장이네 여보 이러지 마시라구요 그 부장, 그 부장 때문에 아 여보 그 부장, 아 그랬구나 여보 그 부장 때문에 많이 감정이 올라왔겠구나 힘들었겠네 여보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미웠을까 그 감정에 집중하란 말이야 아이가 그 아이 때문에 누가 뭘 자기한테 힘들게 했어 그러면 그 아이 나쁜 아이네 뭐 그런 애가 다 있어 바로 해가지고 전화했고 선생님 그 애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또 씨앗을 낳아서 이 아이의 업식이 된다구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괜찮았다가 중학교 가면 또 그런 아이가 있으면 두 명 세 명 있으면 나중에 이 아이가 왕따가 될 수 있어요 남편에게도 그 부장을 욕하게 되면 그 부장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더 씨앗을 내려서 남편에게 더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 부장만 보면 부인이 받던 마음 감정과 자신이 받던 감정이 계속해서 억압이 되어서 더 업식이 쌓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그랬어? 아이고 필통이 떨어져서 니가 얼마나 가슴 아팠니 새 볼펜이 연필 심이 부러져서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아들 많이 짜증났겠다 그랬구나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 친구가 그랬어? 그 친구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요 그 친구가 그랬어? 아휴 우리 그 친구가 그랬구나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 어 그랬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다시 사주마 남편에게도 아 여보 부정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겠다 여보 회식자리 가면 그렇게 힘들구나 여보 괜찮아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오는지 몰랐어요 고마워요 여보 참 고마워요 이것이 그 남편의 감정과 이 아이의 감정을 이해시켜주고 억압된 감정을 풀어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바라보는 존재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감정에 집중해야 됩니다 감정에 집중하던 순간 그 감정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10분 알아차린 명상이나 그 감정을 그대로 보십시오 채환치시고 10분 알아차린 명상 유튜브에 나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죠? 감정이 일어나면 어떤 대상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상을 집중하지 말고 그 바로 10분 알아차린 명상이나 10분 희망호흡 쳐서 검색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곰곰이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코로 숨을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그 감정을 흘려보내세요 놓아버리란 말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매일매일 귀천명상 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알아차린 명상 그리고 10분 희망호흡 명상 이 두가지 이 오늘 한 수업들과 같이 연이어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희망이십니까? 빈정희망입니까? 채환의 귀천명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받기 꼭 누르세요 귀천명상을 구독하며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입꼬리 올리세요 하하하하하